자 이제 반찬쇼의 꿈입니다. 자 이제 remains, 이렇게 희 сохран하고 따뜻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노래가 할 수가 없는 게 노래를 들을 때마다 엉덩이 그냥 그냥 계속 녹아내리는 것 같아 아니 그 편지할게요 되게 그랬어요 박정현 씨처럼이 아니고 박정현 씨 이상의 어떤 달콤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꿈이 아니라도 발음이 박정현 씨 발음이 있어요 고거 다시 한 번 부탁 이렇게 찍어주셔야 돼요 이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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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지수 웃어 흉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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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필요합니다 오우 놀라우면 곤비 씨가 곤비 씨는 안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신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라고 지금 연신을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오늘 모창가요제잖아요 네 김지선 씨는 모창을 하신 게 아니라 박정현 씨랑 원래 목소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창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목소리 자체가 똑같은 거다 네 목소리가 똑같은 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? 저기 자막 넣어주세요 모창 가야지 우리가 속고 있다 그리고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목소리로 김지선으로서 예 직접 노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그냥 부를 때 길고 긴 시간에 바다를 건너 그대의 꿈속으로 라고 한다면 네 이걸 박정현 씨 모창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면 박정현 씨는 네 긴긋 긴 시간에 ропåt 에바다를 건너 태궁 속으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아아아아아아 케이스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? 얘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모창 맞죠? 아 이건 제가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데 아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대단하네 아니요 근데 여기 스토킹은 모창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모창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수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도 갖고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진짜요? 그러니까 제가 잘 못 하니까 저한테 조금 포인트만 가르쳐주시면 저도 모창 어디서 한번 해보려고요 아까 전에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의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모든 발음 자체를 영어틱하게 해주셔야 돼요 영어틱하게요?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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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잠잘 수 있다면의 부분에서 지읏 발음은 지읏도 아니고 디귿도 아니고 그 중간 발음 이런 식으로 네 발음을 해주시고요 쉬운 발음 같은 경우는 SH 발음 이런 발음으로 잠잘 쉬 잠잘 쉬우 방금 쉬 해봐요 잠잘 쉬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됨 발음을 많이 사용해 주셔야 돼요 됨 발음이 뭐예요? 쌍 기읏 쌍 시옷 같은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그래서 연기를 세운 다음에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아우 아 이게 하나하나 포인트가 구석구석에 들어가네요 꽝이 씨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한 발 앞으로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시작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